한글자막은?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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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이! 예이! 더 레이디는 여심을 좀 공략했던 노래고요. 제 노래는 아니고 제가 피처링했던 노래인데 이번에 리메이크 프로젝트를 하나 진행을 하면서 새로운 버전으로 이렇게 밴드 편곡을 해서 은별님과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. 저희 회사 내부적으로 리메이크 프로젝트를 하나 해보자는 얘기가 나왔고요. 저 개인적으로는 제 노래를 제가 리메이크하는 것보다 제가 불렀던 노래이긴 하지만 다른 아티스트분의 노래를 리메이크하는 것이 조금 더 의미 있지 않을까 해서 제가 이 노래를 선곡을 해서 제안을 드렸었고요. 그렇게 시작을 하게 된 프로젝트입니다. 제가 이 곡을 진짜 데뷔 초 때 커버를 했었는데 곡의 피처링을 하게 될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던 것 같고 원곡과는 어떻게 보면 조금 분위기가 다르게 밴드 느낌으로 바뀌었더라고요. 이 편곡이 원곡이었나 싶을 정도로 너무 찰떡이었고 그래서 저는 이 많은 처음부터 끝까지의 부분이 그냥 저는 다 포인트고 여러분들이 들어주셨으면 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. 되게 싱어 같은 느낌을 많이 받았고 아마 팬분들이 사실 그 포인트를 가장 좋아하지 않을까 문별님의 틈이라면 안 들어보신 분들은 또 궁금하실 거예요. 빨리 지금 데뷔러 가주세요.